가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얼굴 요만했어. 아니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아 좀 되나?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끌고 오느라고. 막달라왔어요.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서. 서울. 너무 귀여운데. 우리 가슴님 보러 와야죠. 우리 가슴님 보러 와야죠. 그니까. 마지막 칼리에 대해 여기 나가서. 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카페라던데. 네. 괜찮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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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나 기다려주신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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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는. 앓아에 다녀와 오세요. 1. 네. 네. 네.2. 알아주고 오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이어 여win 가슴님 옷이ilos재입니까. 그니까. 너무 귀여워. 으아 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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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커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얼굴 요만해서 아니 어떻게 묶어졌어요? 아 좀 되나? 비가 말이야! 비를 끌고 오느라고 막달나왔어요 서울대서 저도 서울대 서울대 우리 가수님 보러와야죠! 우리 가수님 보러와야죠! 우리 가수님 보러와야죠! 뒤로 왔으면 난리 난리 났는데 그니까 여기 나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기에서 오세요! 카페나 그런 데에서 오니까 이따 봐봐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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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덕분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아주고 오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니 누가 지금 옷이 저렇게 있어요! 그니까 으아 박다! 박다! 다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커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얼굴 요만했어!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비가 말이야! 비를 끌고 오느라고 달렸어요! 막 달려왔어요! 서울에서! 서울! 우리 가수님 보러 와야죠! 우리 가수님 보러 와야죠! 우리 가수님 보러 와야죠! 그니까 마지막 할렌드에 여기 나갈게요! 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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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어! 아니 누가 지금 옷이 저렇게 있어요! 그니까 너무 귀여워! 으아! 박다! 아 그렇지! 아! mo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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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